구름 움직이는 속도가 뭐라고? 구름이 이게 빨리 움직인다고? 여기 실려가지고 세포가 들어간 것 같아 로아에다 저거 네 크.. 좀 이상해 자 그럼 잘 가겠습니다 구름이 지금 거의 하늘 밑에 있는 것 같아 하늘 쪽에 있어 우와 이뻐야 이게 선셉도 아니고 뭐 보내주신지? 이거 타카배미터 앞에 넣어줄 것 같아 그니까 저는 거기에 거기서 그니까 가져가서 밥 먹으러 오면 진짜 잘 안하겠구나 거기서 궁금한 거 같아요 네 그니까 한번 더 풀어보시면 이제 바깥에 갔습니다 그냥 가시겠습니다 아 태궈마는 지금 어디에 딱 없어져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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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목구름 도대체 오리가 먹고 싶었는데 요즘 좀 먹어라 사람들 옆에 자기가 붙어가지고 일단은 양노타 숙두고 요리 한옥집 한옥탐 일반적으로 브릴리스켓을 먹어요 일단은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행히 자기가 좀 더 맛있게 먹었어요 오 네 이제 다행히 오 오 오 오 오 오 이름이? 클로 안녕 안녕 귀여워 첫시 레인걸 셀쓰 메인걸인데 셀쓰 메인걸인데 셀쓰 메인걸인데 셀쓰 거리 찍으러 가다 이런 셀쓰가 레즈데이 쪽인데 여기가 21세에서 24세 사이 에비뉴은 7에비뉴은 거의 메인걸이 라인인데 지금은 뭐 삽들이 불 꺼졌긴 했는데 시간도 늦었고 평일이고 화일이고 지금 9시쯤 넘었으니까 이 옆에 셀쓰 에비뉴랑 세비뉴랑 이라인도 이런 셀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셀쓰가 그쪽 스프리스부터는 30몇 스프리스부터 있는데 여기가 쭉 이 밑으로 쭉 많고 화일드 행사한 데가 여기였었고 그 저거 한 달 전에 이런 셀쓰가 되게 많은데 처음 봤을때 꼭 뭐지 했는데 몰랐어요 지금 저기 여기도 하나 있잖아 바로 이렇게 저쪽에도 하나 있고 처음에는 여기 그 그런 저 무지개 표시가 뭔지도 몰랐고 처음에는 그걸 상징하는건지 몰랐고 면석들이 왜 있는지 몰랐는데 이거 거리가 메인 거리인 줄 몰랐어 낮에 올땐 또 밤에 올땐 분위기가 다르고 시간대에서 다르고 날씨에서 다르고 물론 셀쓰가 뭐 셀쓰 마켓 쪽도 메인이긴 한데 뭐 이쪽 스트리트 뭐 이런 쪽으로 이런 스트리트 있는 거로는 이쪽 메인 들어온 거니까 일단 22 스트리트에서 밑에서 밑으로 쭉 10,hma,8,9,7,7까지 그 에비니언 6,7에 붙어져 스트레쉬 참고로 가르고 에비니언 새로여가지고 거기에 이런 쪽 메인이여가지고 이거 들어줘 보거리 만큼은 그러는 거 많은데 그래서 그쪽 제가 자주 갔던 재질바 크리스퍼 스트리트 그쪽으로 재질바도 많고 일바나 흥미러들과 여튼 그래요 보여주려고 했는데 위원님 서방차 출동한 것도 보게 됐네요 일단 일단 끊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탁꽃집인데 여기 거 두고먹겠는데 맛있긴 맛있어요 저는 솔직히 돼지고기 많이 들어간 탁꽃집 좋아하는데 여기 오늘도 비와가지고 다른 탁꽃집 자리 안 열고 다른 음식전도 별로 안 열어서 그런지 와.. 특히 줄 많네 줄 미쳤네 그냥 평소에도 줄 많긴 한데 이 정도만은 아닌데 이건 지금 줄 두 개워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진 않은데 맛있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데는 여기 아닌데 솔직히 와.. 비와서 음식전도 많이 닫고 탁꽃집을 여튼 일단 끊겠습니다 여기 전에 요새가 왔던 탁꽃집인데 스파이시소스 주라고 했거든요 풀었는데 뭔지 알지 왜 이렇게 많이 뿌리니까 아저씨들이 자기들이 더 매워해 리액션이 그래 내가 나 괜찮다고 나 코리안이라니까 와.. 코리안 김치 좋다고 하면서 재밌었다면서 와.. 와.. 되게 익사이팅하게 나한테 아저씨들이 익사이팅하게 이렇게 그리고 이게 시장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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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도 되게 맛있어 3개의 오브를 너무 싸고 당연히 있으면 더 맛있게 먹을게요 일단 맛있게 먹을게요 소고기 터프는 두 개 이쁘이네요 돼지고기는 3개의 오브를 되게 싸는데 3개의 오브를 되게 싸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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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맛있어 여기 소고기 너무 쌌는데 제일 뭐 특수한 여기 나물에 흰지지만 여기 이거 하나에 일정도 있는데 뭐 좀 그거 좀 그거는 두 개를 골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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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가지고 하나 더 골랐어 딴 데 골랐다가 어차피 여기 소고기 터프는 안 먹어봐서 일단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딱 봐도 맛있어 보이죠 일단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1개 주소 하나에 3불 9억이라서 그냥 두개입고 이거 많고 딱 봐도 되게 커요 이거 맨하탄이면 최소한 6불에서 8불 줘야되는데 그러면 소스도 오늘 바베큐에서 줬어 아저씨가 팁도 주고 잘해 주니까 더 잘해 주네 너 파이시 라이? 어? 스파이시? 스파이시? 어 다 넣어버린 형은 아까도 안겨서 탕후루도 매운 거 먹었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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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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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함 Cha 탕후루가 셔서 parent 약간 안되면 좋겠다 똑같은데 골라도 흘러내면 좋으니 흘러내면 좋으니 그래도 이게 우리가 끝까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